일반 유물, 딴! 이제 병폭풍 병폭풍 바리케이드만 집으면 되겠다. 다츠로 패면 안될까봐. 다츠로 패면 안될까? 완타 완타 맞고 싶은 사람 완타 띱 돈 아깝다. 꺼져 1 완벽한 타격 토프 핵티드 스트라이크 싱귤러 스트라이크 싱귤러 스트라이크 오 싱귤러 스트라이크 까까 털 승승승 괜히 썼다. 포식이 날걸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체를 뒤집니다. 까비 까비 아니 뭐.. 난겜 수준 십오 딱 던투 완타 진짜 드럽게 나오네. 숯 아아 공구함에서 신성 뽑기 가능 불가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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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빼기 뚝 음 냠냠냠 몽디에 타락 와 선의 코 선의 코 타락완타 근본 정말 근본 조합입니다 코패코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식 샴허 샴허 왜 저딴게 나왔지? 상점 어딨어? 상점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근데 저기서 안 먹었으면 개꼬 왔겠다 쓸까 말까 포식 깎고자 썩은 고구마 먹는 아이언클레드 어쩜 저렇게 거지같은 카드가 뚜쉐 포식 채식 열시면은 디딤 헛 뚱땡이 컷 적이 안죽네 강타 왜이렇게 약해 뚱땡이 스틸 어라이브 뚱땡이 이도류 사격 극혐 해시계 뭔 해시계야 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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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посмотр 탐순 num 폭풍을 부르는 아이언클드 타락 이돌이 완타 완완완 시권 기사회생 쌍절곤 앞에 상점은 있는데 아이고 뭐고 이거 코스트가 냠 천둥은 실제 상황입니다 혈안 시성 별안 코스트 보송 방방 지들끼리만 방패 씌워주고 어? 대장님 지금 대장님 방백 없다고 오얀놈들 따생 오리콘 갓방 연사 쟤네들도 어떻게 보면 징집당한건가? 리더한테 우감각 어디갔냐 혈안 배드 왜 자꾸 상코야 그램 린 무더에 억지로 왔어? 신성 신성 왜케 잘나오지? 아까부터 신성 계속 나오는데 부반에 안 나올라고 포식각을 오자 어차피 안 나오면 죽이면 되니까 해시계만 날렸네 해시계만 날렸네 흑우무적 사혈 강화할 것도 없는데 타락 강화할래? 완타 강화도 확인해야 된다 탐손 이도류 탐손도 괜찮았겠다 제가 타락 가져가면 내가 그 타락을 다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3코스트네 다음 손이든 포식이든 다음 손이든 돈 오로록 파리케이드 성나거 무감각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무조건 엘리트 직원은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다 지금부터 이름이 불린 엘리트는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오 아 완타 하나 더 줘 거세 거세 재빠른 타격 거지같은 게임 난관 극복 난기는 있는데 두개가 같이 잡힐까 어림도 없을 타라가나도 안나오나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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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이 늦게 나오면 좋은 방법이 없네요 아이씨 않네 파랑랑님 하나 더 신성 개잘뽑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성함 신성함 신성이 들어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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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뭐고? ㅋㅋ 메턴 24방어 라고? 그 옛날 전시대 영상인데 개노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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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케이드 뭐고 왜 터져 청포도같은 네메시스 상큼하게 터져볼래 뭐고 폭식 깎아야 되는데 육즙이 터져나서 먹을 수가 없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 맛 아이고 너무 맞는데 코스트 왜이러냐 이런 정신나간 코스트를 봐나 쪼개는 가면 물음표 카드 길 개빡색이 나네 하 이런지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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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 제발 아이고 돌아삐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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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코스트가 정말 거지가 돼 아우 이 뭔 미친 쓰레기야 아 진짜 와 스네코 개반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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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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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는 코스트 깎아줬네 애초에 타락이지만 항상 감사십쇼 아리케이드 찾을 수 있으면 쓰는게 맞는다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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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식아 도꼬 까까 까까 아니 어이씨 깜짝이야 갑자기 옆에 카드가 나가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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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타 이제 왔어 그릇이라서 세개 다 보겠습니다 그릇은 하나밖에 안 받네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 개같은게 쓰레기 으읍 탈악색이 어디서 원 탈악색이 어디서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야... 제발 좀 이뤄지 말자 아니 연사와 안타만 때리면 다 반갈죽인데 금내게 안나오네 추운내 안나와 그냥 네오든폼 네오든폼 아 다갑구만 아 다갑구만 아 아니 이렇게 연사와 안타만 들어가면 부술 수 있는데 타락 늦게 나왔을 때 피해가 너무 커 그리고 어김없이 타락이 늦게 나와 그리고 어김없이 타락이 늦게 나와 오늘 개가 돼 절대 안필옵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이C. 개같은 도그라이크 겸 빙빙 게임 왜게 게임이냐 게임아니냐 아니 타락이 늦게 나올 수 있지 늦게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늦게 나올 때가 있으면 빨리 나올 때도 있어야지 시종일관 늦게 쳐나오네 아니 아이고 이렇게 깊은 듯이 다 심장대 잘 주려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근데 결국에 무감각 없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 막을 필요 없다 그냥 죽이면 돼 외바가 죽이면 되는데 주어팸 수비가 안 된다구요 공격을 하십시오 휴먼 컷 타락만 빨리 나오면 이렇게 센다 3 3 4 엘리트를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점프는 이거밖에 안 나와 역배하 그리었다 역배하 그리었다 역배하 그리었다